이게 뭐 코드를 잘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멧돼지 사냥을 나섰네 서초동 어디쯤에 산다지 온 가족이 똥을 싸고 돌아다니네 참다 못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서 멧돼지 사냥을 나섰네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야 어서 목을 내어라 이제 너를 구워 먹으리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야 어서 목을 내어라 이제 너를 구워 먹으리 멧돼지 한 마리가 온 동네방네 너를 싸고 돌아다니네 아 이놈이 지 똥은 향기롭되고 남의 똥은 없는 똥까지 맹그러 억지를 부렸겄다 아 이놈 너 안되겄다 두 달 동안 꼼짝 말고 정직하게 살거라 했고 아 이놈이 겁도 없이 천방하장에 천방지축이라 아주 잠봉이었던 것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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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었다 서초동 어디쯤에 산다지 온 가족이 똥을 싸고 돌아다니네 잡다 못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서 멧돼지 사냥을 낳었네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야 어서 목을 내어라 이제 너를 구워 먹으리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야 어서 목을 내어라 이제 너를 구워 먹으리 멧돼지야 잡아먹고 있는 중이에요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야 어서 목을 내어라 이제 너를 구워 먹으리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야 어서 목을 내어라 이제 너를 구워 먹으리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 멧돼지야 못된 멧돼지